고흥군이 출산 친화 가족사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 있어 소중한 시간으로 형제, 자매, 다자녀, 3대 가족 등의 다양한 모습, 초보 아빠, 중년 가장의 육아 등을 자유롭게 촬영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